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우스 캘로라이나의 명문 집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읽었던 책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는 정말 주옥 같은 책이지 않습니까 왜 주옥 같은 책인 거 아니까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것을 그것처럼 리얼하게 보여주는 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다 부정의 쪽에 서지 않습니까 정의 반매개주나 부정의 쪽으로 다 달려가지 않습니까 다음에 산수값산으로 갈 값이 뭡니까 부정의 쪽에 다 줄을 서지 않습니까 대법관들도 그렇고 국회의원 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음에 무슨 파국에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본인들이 외부 환경에 이야기를 돌릴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험적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생활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다. 상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부정의 눈을 감을 수 있고 어떤 사람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은 처절할 정도로 개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예는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은 얼마든지 무력감을 이겨낼 수 있고 좌절감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 안팍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내적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가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앞으로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응중한 책임을 지겠죠. 그냥 건너뛰는 부분은 없으니까. 결국 한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자신이 내린 내면적 결정을 결과이지 수용소 생활에서 받은 영양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다. 어떤 집안에 태어나든지 간에 태어남 이후에 여러분들 그 삶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아무리 열악한 수용소 안에서조차도 전형적인 수감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성을 지켜나간 수감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선거가 여러분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파 유튜브들이 엄청나게 있지만 그게 우파입니까 돈파죠 대한민국 우파 유튜브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에이씨 그냥 때리 치우려고 하다가 그냥 그래도 방송을 계속해야겠다. 왜 진정한 우파 유튜브가 이런 거다 하는 이야기를 좀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야기죠. 우파는 다 없고 돈파만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없는 거 하지 않습니까 부정이 많이 있고 그거를 그냥 비용 치르지 않겠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나는 겁나거든요 비용 치르죠 어떻게 비용을 안 치르겠습니까 선택을 하고 나면 비용을 치르는 것이 세상사지 그리고 뭐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열악한 죽음이 경각에 달려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도 모든 인간은 악인의 위치에 설지 선한자의 위치에 설지 달리 이야기하면 수감자의 위치에 설지 인간성을 지키는 그런 수감자가 될지가 개인이 다 결정하더란 거 아닙니까 그게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어려워지면 뭐라고 궁시름 궁시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가 다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다들 뭐죠 뭐 권력의 꿀단지에 대가리를 쳐받고 뭡니까 뭐 띵오와 띵오와 하지만 뭐죠 많이 마신 친구들은 또 다 감방에 가겠죠 제 눈에 뭐 그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쪽에 쓰느냐 악한 쪽에 쓰느냐 이 문제는 개인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지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변명인 거죠 인간의 자유는 어떤 조건을 피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가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어마어마하게 멋진 문장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떤 열악한 상황에 간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참 멋진 이야기네 인간의 자유는 어떤 조건을 피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씩씩하게 살 건지 아니면 비겁하게 살 건지 대충 때울 건지 치열하게 살 건지 다 개인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의미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특정한 개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 상대적이다 의미는 첫째 사람마다 다르고 둘째 날마다 다르고 그리고 정말로 시간마다 다르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방송을 이렇게 뭡니까 뭐 뜨거운 호응이 별로 없는 방송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의미 부여가 안 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의 우파 방송이 어디 있노 유튜브 채널이 그거죠 한국의 우파 유튜브 채널이 어디 있습니까 앵버리 채널만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처절하게 체험하지 않습니까 선택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다 살아가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은 뭐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적 선택이라는 것은 서로가 다 비용을 나누기 때문에 다 무감각한 거죠 자기 돈 당장 좀 들어가 가지고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들딱 놀라겠지만 체제라는 것은 이런 것은 다 같이 비용을 치르는 거니까 잘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뭐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명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운명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을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자신을 만들고 또다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인간으로 존재하는 특권이며 인간 존재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악인의 길에 설지 선한 일의 길에 설지 정의의 길에 설지 부정의 길에 설지 야합의 길에 설지 선명한 길에 설지 다 각자가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모여 가지고 집단적 선택 사회적 선택이 되는 것이고 그 사회적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나누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구한말에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나라를 팔아먹기로 여러분들 뭐죠 마음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다 사회적 선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가치는 없는 것이고 그냥 돈 벌이 되면 그냥 다루는 거고 아니면 다루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짝둥님께서 나라 구석구석 적국에 점령되어 있습니다 뭐 틀린 말 아니시죠 옳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악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참 고생길이 너무 보이는 거죠 호동이는께서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전부 김기현 씨 지지하는데 사주받은 것 분명합니다 사주받은지 아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참 중심이 없는 사회는 분명한 거죠 가치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그냥 우 이쪽을 갔다 우 저쪽을 갔다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여기 정평안이면 국힘이 이따위로 정치하다 내년 총선도 부정선거로 나라 더 폭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함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